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오늘 3d 운전교실이 버전 27.43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네 어떤게 바뀌었는지 알려드릴게요 바뀐거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멀티플레이로 들어가시면은 여러분 방에 방 목록이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숫자가 있습니다 8명이 최대 인원인데 그 중에 지금 현재 4명이 들어와있다 그리고 4명이 들어와있다 5명이 들어와있다 이런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니까는 갑자기 제가 만들지도 않은 방이 있습니다 제작자와 멀티할 사람 뭐야 나 제작자가 여기있는데 무슨 제작자와 멀티할 사람이란 방이 있어 한번 들어가볼게요 아 꽉 찼는데 들어갈 수가 없네요 잠깐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제작자와 멀티할 사람이라 그래서 또 어떤 제작자인지 한번 같이 멀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작자인데 누가 제작자야 네 이렇게 멀티에 들어왔구요 네 어떤 사람이 제작자인지 모르겠네 이 사람인가 내가 제작자인데 아하 네 요즘 멀티 기능 하나씩 하나씩 더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밌는 멀티 기능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다른 사람들 유저들이 지금 어디어디 있는지 다 제가 볼 수가 있죠 빨간 녹색 동그라미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네 이렇게 왔다갔다 거리고 있죠 네 여러분 멀티에서 다시하기를 누르면 처음 시작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다시하기 이렇게 오죠 빠바밤 빰빰빰빰빰 한번 쳐주고 이쪽 끝에 지금 차 몇 대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우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나갔죠 어 여기 또 오고 있다 자자자자자자 빠하 자 지금 위치를 보면은 일직선상으로 적이 다 모여 있습니다 빨리 진격하면서 한번 얼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하 아마 다른 유저들도 제 위치가 보일 거예요 흐흐 와 호버 기능이 있으니까 막 날아다니네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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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뽁 아 와 우와 우와 차들이 많으니까 재밌네요 색색 다양한 차들이 지금 있습니다 으흐 자 지금 막 산길로 올라가고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위치표시가 되니까는 사람들이 더 재미있게 노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야하 착륙 오 앞에 세대가 있는데 아 저쪽에 있구나 기찻길에 이렇게 기찻길에서 노는 거야 저쪽에 기찻길로 막 가고 있네요 흐흐 흐흐 기찻길로 가고 있네 기차 간다 조심해라 으하 네 그렇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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